7일 지엔티파마에 따르면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이상에서 잔티넬주의 주성분인 넬로넴다즈칼륨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됨에 따라 품목허가, 희귀의약품 지정, 수입허가, 신속심사 등을 동시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더라도 5일 이내에 전반적인 뇌백질 손상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중증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임상시험 결과 심폐소생 후 4시간 이내에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투여군에 비해 뇌백질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엔티파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칼륨은 뇌졸중 후 뇌손상과 장애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급성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지연성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차단하는 최초의 이중표정 뇌세포보호 약물입니다. 식약처는 희귀의 약품에 대해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일정 기간 내에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심사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. んで Shame Br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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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